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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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스 디펜스 깜빡 깔았어 기다려봐 화염 맞았다 한 마리 화염 맞았어 응 힝 까고 픽이 있어? 힝 까고 기절했다 라스트 하나 하나 맞았어 벤처로 할게 불었어? 내 쪽 내 쪽 뭐야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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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도가 바뀌었어 오버워 죽기 때문에 베릴 바뀌어서 깜짝 놀랬네 뒤통 뒤통수 뛰어가는게 ㅈㄴ 웃기네 에이씨 내지 박는다 야 내지 내지 둘남았어 빨리 하자 그냥 차 들고 가져야겠다 이것이야 어 그래야 진단 먹을 시간 맞았어 하나 차디 레토라디 집안에 레토라디에 있어 여기만 레토라디 피해라 완전 피해 나이스 나이스 수익사 1번 조심해 1번 조심해 1번 2이상 있어 아니야 수익시라고 했어 컷! 1번 이 자리야? 알았어 안전하게 할게 본사가 튕기면 안 된다고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내가 보여 나 지금? 아 뭐야? 아 뭐야? 이 차 뭐야? 아니 뭐야? 야 이거 차 키우지 봐봐 내 끝 클립 따져봐 진짜 엇나 웃기네 차 켜놓은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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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로가 미드로가 미드로 여기 하나? 2층 하나? 2층 하나? 2층 하나? 2층 하나? 나이스 뭐야? 뒤에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왼쪽 창문 티렉터리 같은데? 티렉터리 같은데? 으악! 으악! 우리랑 빨리 염막길 피고 뒤져도 가라고 여기서 뒤지나 가서 뒤지나 똑같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까지 가서 2등 한 거야 염막길 피고 들어가라고 그러자마자 바로 2등 어쩔 수가 없어 염막길 피고 들어가 도망가야돼 다행히 믿어줘서 다행이지 뭐 다행히 엉 끝 그 부분이 한 명 남았습니다 개개니 여기임데 염막 카르스 왜 개빠라 염막 염막 어! 뭐야 뭐야 누나 나 다른팀 이줴 아 그야 볼래 불안하다 아 누나? 존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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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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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백이 쉽지 놓고 놀라고 누워있는데? 살린거야? 어디에 날렸어? 뭐야 이 새끼야겠네 개새끼 어떻게 살렸어 나 기전시키는 줄 알았어 기전시키길래 응급척키트가 어딨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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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뛰어왔어 이 양반 저 양반 없었으면 우리 진짜 깔끔하게 치킨 가겟어 왜 왔어 이리서 나 스트리머 신고 좀 해줘 안되겠다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오래들이 없거든 창고를 내리는 것도 못 봤단 말이야 태민이 가는 부러워야겠다 이 새끼 윤누 나 뭐야 아 이거 진짜 암살이네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어 이 새끼 이 새끼가 생긴 거 왜 야 누가 일어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 아니 이건 뭐 전략이니까 현재 이건 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전략이니까 욕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욕하고 같이 닮으라고 배고파가 아니어도 네 뭐 다른 팀이어서 했을 거야 이건 전략이야 형들 이건 전략이야 이건 전략이야 근데 아직 안 죽었어 혹시 몰라 상상사사합니다 비호 옛날 남부 그 에뽀 3배 샷 보신 분 있나요 그걸로 잡을 수도 있어 야 개샤키야 그때는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이제 죽을 수 있었던 거지 P.O 형! 안돼! 거기만 해! P.O 형! 안돼! 거기는! 안돼! 근거운 반응! P.O 안 돼! 그냥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P.O 형! 안돼! 하지마! 이 새끼 하지마! 이거 왼쪽으로 볼 리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불과 완벽한 심쿵 사랑했네 심쿵 사랑했네 P.O형 화면 매렵다 P.O형 화면 P.O형 화면 딱 봐도 무슨 일이 아니야 P.O형 화면 방금 이거 아니야 나 이렇게 가 flu 어 나 지금 파밍 다 했으니 나 이제 출발할게 내려와 내려와 원래 기자리야 너 타 볼게 천천히 응 이거 한번 일로 와볼래? 응 뭐가? 아니면 둘이 움직여? 아이쿠 깽겨 가자 피오 참는다 피오 참는다 사나 구모에요 와 개잘 쏘네 이런말하기 뭐하지만 오빠 미친놈처럼 쏜다 와 나보다 1.25배정도 잘하는데 나랑은 미스테레 나랑은 미스테레 와 야 무서워서 못갈리는거야 살리는 척하고서 버렸네 미친놈처럼 쏘긴한다 그니까 미친놈 피오 잘 먹고있어 피오야 나이스 치킨 먹어줘야돼 이 정도면 치킨 먹어라 못먹으면 두바이 가지마 이 정도 쏘는거 보여줄거 우리 기대감 높였으면 먹어라 어쩔수없다 이 정도까지 갔는데 치킨 못먹으면 두바이 갈 자격없어 내가 봤을때 이거 치킨 먹으면 다음판 우리가 해줄게 그래 아니면 안해 좀 살렸다 폭 너무너무 정확한데 그니까 개잘하는데 으아아아아아앗 4명이였어 4명이네 이건 좀 힘들었다 4명 자기네밖에서 ㅈㄴ 뛰어왔나보다 전부다 이는 뭐지? 이는 뭐지?